세계 정상급 제작진과 우리 전통설화의 만나 뮤지컬 프린세스 낭랑 6월 23일부터 7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이용에서 프린세스 낭랑이 선사하는 불멸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프린세스 낭랑이 선사하는 불멸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눈앞에 선하네 어느덧 너도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구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 좋구나 하지만 너도 세상에 나가야만 하겠지 꽃보다 더 아름답고 착한 우리 아나야 이 세상은 때론 쉽고 거투어 내 아나야 하지만 걱정 많아라 널 향한 내 맘 널 위한 기도 날의 결말 날의 결말 날의 결말 만천히 여기리 멋지네 세계문의 영향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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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가 우리 아가 아가가 우리 아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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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품에 안겨 평안하게 자거라 슬픔이 없는 몸속에서 평안하게 자거라 널 향한 내 맘 널 위한 길을 난 멈추지 않으리 너를 향한 너의 길을 난 멈추지 않으리 내가 가야 세계 정상급 제작진과 우리 전통설화의 만나 뮤지컬 프린세스 낭랑 6월 23일부터 7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이용에서 프린세스 낭랑이 선사하는 불멸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오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소독 확산 소독 소독 플레이드 우주 우주 우주